기본작업의 첫번째 문제, 자료 입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급 실기시험에서는 기본작업 첫번째 문제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서도 출제 유형 두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현재 A3부터 시작하셔서 G11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따로 서식을 지정하신다던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내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타이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ss 대문자 다시 111 이렇게 입력하셔서 엔터 누르시면 A11셀에 입력된 데이터 입력 끝내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B3셀로 이동이 됩니다. 프로그램 명부터 숙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1-1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1-2번 시트도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하고 나서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데이터 입력할 때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으면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입력할 때 하나의 셀 입력하고 엔터 엔터 누르시면 다음으로 이동이 되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반대로 위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예제에서는 해당된 내용은 아니지만요. 0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0123이라고 입력하면요.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앞에 있는 0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0123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0123이라고 입력하셔야만 앞에 표시 기호가 표시가 되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문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 먼저 입력하시고 0123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입력해서 키보드 입력하실 때 아셔야 될 기능이 있다면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는 두 줄이라고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시고요. Alt-Enter를 누르시면 한 셀에서 줄 바꾸미 되어 있고요. 입력이라고 제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두 줄 입력이 하나의 셀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셀에 두 줄, 세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Alt-Enter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 예제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기본작업 다시 1-1 내용과 1-2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